바슈옹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바슈옹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너무 서울에 집중돼서 얘기를 해서 사실 인천이라든지 네 그럼 제가 인천 좀 여쭤볼게요 답사 갔다 오셨어요? 최근에 인천에 불이 났을까봐 한번 가봤다 왔습니다 어느 지역 싹 도셨어요? 인천에 있는 구는 다 도는 거죠 진짜? 대안구 우리가 아는 미추홀구 예전 남구입니다 남동구 남동구 부홀동 인천 시청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서구 서구 청남 있는 쪽 중구 동구 이렇게 강화구는 안 갔습니다 강화구는 저희 엄마가 갔네요 저희 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친정어머니 모시고 언니가 강화군에 놀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하우스포였다가 지금은 집이 두 채 되신 그 분이 말씀하신 거죠? 네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인천 서구에 살고 있어서 제가 서구는 자주 왔다 갔다 했죠 인천 서구는 용된 지역이죠 용된 지역 많이 용이 됐죠 예전에는 서구를 치워주지도 않았고 서구는 원래 김포였잖아요 그렇죠 행정교사 김포에 가깝기도 하고요 실제 제가 2010년도에 빠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 질문이 이거였죠 네 빠쇼님 검단신도시는 언제 살아날까요? 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빠쇼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강신도시 네 해결이 되면 좋아질 동네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지금 검단신도시 분양 시작할 거잖아요 네 아마 올해랑 내년 초까지 8900세대 정도 네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언니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언니 집 팔아라고 했는데 청약은 넣으라고 할 거고요 네 근데 참 그게 아구가 맞은 게 김포 살아나니까 바로 분양하는 거 보세요 진짜 참 이게 김포랑 검단은 원래 검단이라는 데가 그 김포의 원래 바운더리 안에 있었다가 준 거잖아요 네 김포가 인천에 준 땅이기 때문에 김포랑 같이 봐야 된다는 걸 행정구역은 달라도 입지적으로는 같이 봐야 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같은 생활권 네 그래서 지금 잠실이 비싼 이유는 강남권이기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근데 그거를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그 생활권이라는 게 행정이 달라지면 행정구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생활권으로 봐야 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포는 서구랑 인천 서구랑 생활권이고요 부평구와 부평구는 부천하고 생활권이고요 원래 같은 데였어요 그러니까요 같은 옛날에 부평도호부라고 해서 아 예전에 같은 조선시대랑 고르 시대 때 같은 생정구역이었어요 그렇구나 그것도 의미로 분리한 거죠 그리고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랑 그렇죠 이제 조금 생활권이 되면서 서로 매매나 전세를 주고받는 형국이 되고 있더라고요 수요도 이전을 왔다 갔다 해요 밀려나면 그걸로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받으려면 좋은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만약에 생기게 되면 조금 탄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수요가 일단 많아야 돼 네 그 수요를 갖고 올 수 있는 게 너무나 염험하는 염험하는 진짜 GTX 네 그거는 온갖 군대에서 GTX의 호재를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계속 10여 년 동안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예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만든 건데 네 아마 체계적으로 설계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도에다가 쭉 걷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수지가 안 맞는 거죠 사업성이 계속 사업성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이제 몇 명이 탈지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데 몰라요 지금 몰라 그러니까 이게 서울을 출퇴근을 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분이 지방으로 갈지 이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타당성 검토로는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설명했어요 서울 지하철에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는데 1호선부터 8호선까지 1기 2기 지하철을 할 때 타당성 검토를 했겠어요 안 했죠 하긴 했겠지 아니 사업 형식적으로 선 찍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업성 안 나왔어 근데 했잖아요 하니깐 지금 사업성 안 나와도 좋아하잖아 타고 지금 2호선 빼곤 다 적자예요 아 그래요 심지어는 9호선도 적자야 웬일이야 그렇게 사업 미워 터지는 적자란 말이에요 민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세금으로 메꾸더라도 과외교통방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타당성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생각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이 맞는 게 거의 없군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적자가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욕을 해요 욕하지 마세요 제발 왜냐면 복지 차원으로 쓰는 돈들은 적자 놔도 냅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노무현정보 때 토지공사 주택공사 적자 엄청나 몇백억 있었거든요 엄청나요 그걸 왜 욕을 해요 거기 공사잖아요 공사가 자기들 월급 갖고 가냐 적자가 났겠습니까 토지보상비 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몇조가 나는 거지 인건비 몇조가 적자가 날 것 같 몇조가 그때 100종가 됐었었는데 그게 그렇게 적자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로 쓰는 돈 적자라는 것들은 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내달라고 해주시는 게 맞아요 국가의 시민으로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이 들어가더라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서울만 들 비싸져요 그나마 계속 비싸줄 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서울은 그러니까 인천은 사실 서울 배우이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김포라든지 부천의 배우수요로 이제 품고는 있는데 그 gtx에 대한 염원이 너무 강하고 도시재생도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10년 전에 안 했던 게 다시 구역구역 구역들이 생기고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가 세 단지 정도 됐는데 완판이 됐고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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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서운 구역과 북의 인후구역 부평 인후 하늘채 그 다음에 작전 그쪽에 이제 세 개가 분양을 했거든요 개량구랑 부평구 쪽이네요 네 네 지금 동구랑 서구나 이런 쪽은 아직 대지는 않았지만 분양은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뉴스테이가 유일하게 재개발 사업단지로 해서 엄청나게 세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5천 세대 3천 세대 4천 세대 작은 땅이 돼서 깜짝 놀랐어요 네 용적률이 300% 400% 400%요? 네 아파트인데? 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와 그러니까 30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5층 그건 좀 이상한데 법을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측은혜 정부 그다음에 유정복 시장일 때 그거를 다 승인냈던 구역 그 뉴스테이 중에서 하나는 입주를 했고 도와 도와동에 입주를 했고 제일 먼저 했었으니까 먼저 했으니까 그다음에 송림초교 뭐 십정에 있고 십정도 그다음에 청천 이 세 개가 가장 큰 건데 작은 땅에 엄청나게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단지도 많고 그래서 이제 차후에 입주 물량도 많은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들어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서울에 그만큼 입주 물량이 있었다면 서울은 힘들어했을까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입주 물량이 많아서 인천이 힘들었을 수밖에 없었던 건 이퀄 수요가 들어오질 않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인천 같은 경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실거주로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비선호하는 지역이 나눠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거지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서울 출퇴근이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하철 노선 중에서는 서울하고 접근성이 가장 좋은 1호선 1호선에는 급행도 있지만 특급열차라고 있어요 특급열차도 있어요 특급열차 같은 경우는 용산까지 그러니까 동인천에서 용산까지 특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이 없으니까 더 많이 확충되면 GTX급이에요 속도가 네 가는 시간이 GTX급이에요 사실은 그거라도 더 많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출퇴근 시간에는 안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급행이나 이런 것들을 타게 되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1시간 정도면 충분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도 하고 인천 1호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 경로를 타고 대부분 공항철도 계약역에 내려서 서울로 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서울역까지 금방 가요 20분이면 가요 그리고 7호선도 그러고 사실 알고 보면 서울로 들어오는 전철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공항철도 7호선 1호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집값이 안 오를까 봤을 때는 사실 빠르게 도달하는 시간 그 길이도 있지만 공급도 많았다 그러니까 송도라든지 청나라든지 그리고 이제 도심 재생에서 또 나올 것들에 대해서도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고 이제 또 검단이 또 시작이 된다면 또 어떻게 또 판이 바뀌어질까 이번에 한번 청약했을 때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좀 답이 보이지 않을까 인천을 바라보는 눈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검단도 되게 대도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대도시 만들 때는 교통망 계획을 좀 미리 발표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인천 1호선을 이제 계약역에서 끌어다가 이제 만들기로 했어요 중간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을 확장을 해서 연장을 하는 거죠 네 연장을 해서 그나마 그쪽에 오니까 다행이다 싶고요 뭐 저기 신문 보니까 9호선을 끌어온다고 그건 그건 제발 5호선도 제발 그런 공약 남바선 같은 경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 안 되냐면요 김포 도시철도도 못 했잖아요 그럼요 원래 9호선 5호선 끌고 간다 했는데 못한 이유가 김포 도시철도는 김포 거고요 5호선 9호선은 서울 거예요 안 돼요 비용을 누가 쓸 거예요 국토가 나라에서 주지 않는 이상 네 못하죠 책임 소재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까 9.13 대책 다음에 9.11 대책 안에 인천 검암 역세권에 이제 택지지구를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거기도 이제 개발이 되면서 검암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군데군데 또 생기고는 있습니다 네 아무튼 교통 대책까지 포함한 택지 개발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인천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집이 낡았어요 많이 노후도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아파트 들어가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체 수요로는 아마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 유입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량도 많고 그래서 이제 새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 지역 내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일단 보이지만 새아파트가 인기 많다고 구축까지 인기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유입이 되잖아 유입이 안 될 거니까 결국은 그 시장 안에서 나눠먹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인천도 아마 분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지는 것들이 있을 거고 빠지는 것도 있을 텐데 서울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빠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제일 그런 게요 이제 서울로 봤을 때 신축이 올라서 그 옆에 구축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A 지역에 신축이 오르는 거야 그래서 구축도 오를 것 같아서 구축을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입지를 어떻게 분화해서 봐야 돼요 아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배우 수요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면 올라가 계속 채워지니까 이게 한 번 거래가 되면 또 가슴들 갔거든요 근데 인천이라든지 저쪽 동두천이라든지 연천이라든지 파주라든지 밑에 안성이라든지 여주, 이천 이런 끝지역들이 있어요 뒤에서 채워줄 수요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는 올라요 왜냐면 그 지역 내에서 신규 아파트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할 거 아니야 그 자체적으로 수요가 몰리는데 그러면 그걸로 가다 보면 구축에서 갈 거 아니에요 구축을 누가 채워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다세대 빌라에서 올 텐데 그분들은 경제적 여력이 낮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싸면 선택을 안 해 어차피 우리는 다세대 빌라 가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요층이 없으면 안 오르거나 빠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서울도 그래요 서울도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몇몇 오르는 지역 중에서는 분명히 조정기 지나면 빠질 것들까지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워낙 살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뒤에 배우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실거주 수요로 채울 수 있는 수요가 올라가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올라간 건 왜 올라갔냐면 투자대들이 산 거예요 싸니까 비싼 건 못 사고 싼 건 산거든요 그건 나중에 분명히 조정기가 오기 때문에 100% 빠져요 그리고 안 올라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지금 최근 1년 동안 19%가 올랐는데 마이너스 난 것도 꽤 있어요 지난 1년 동안에도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거예요 바로 수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심지어는 투자자들마저도 포기한 아파트들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저도 지금 지금 봤는 게 어느 지역에 그 지역 평균 시세보다 반값 아파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사도 되냐고 돈 살 수 있는데 보면 100% 그런 아파트들인 거예요 나홀로 아파트에다가 그리고 또 주상복합 옛날 주상복합 옛날 주상복합 왜냐하면 상업시설들도 막 이산가 섞여있는 상업시설들 그러면 일단은 아파트는요 애들이 교육환경으로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어야지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는 이제 주거환경으로서가 아니라 잠시 잠자고 가는 그런 환경인 거잖아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도 그런데 하물며 서울 이외의 지역들은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가다 최근에 올랐던 지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최근에 이제 단톡방도 생기고 지역 단톡방도 생기고 그러니까 욕 엄청 먹어요 그거 잘 운영하시잖아요 네 임장 오픈 채팅방 해서 서로 한대란 곳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역이잖아요 요즘 지역 채팅방이 생겨가지고 지역이 자기 지역 좋다고 막 띄우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 지역이 서울이 올라서 오른 지역들이 있어요 따라오르는 거 풍선을 거야 일통에 그런 지역은 반대로 이 지역 오를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서울이 오르면 올라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서울이 떨어지면 떨어져요 대표적인 케이스는 A시인데 또 얘기를 하면 또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별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예전에 진짜 급격하게 올랐었어요 옛날에도 2007년도 6년도에 제 주변 사람들 다 인천 투자했어요 맞아요 열채식했어요 열채식 대부분 그래서 부천 소장님이 다 청라 송도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 지역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거품이 있었죠 왜냐하면 분양가 말씀드렸잖아요 실거주 수요가 아니고 장기 동안 갖고 갈 수요가 아니야 장기 동안 가져갈 수요 만약에 사가지고 나 10년 갖고 가겠어 라고 하는 수요면은 난 인정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지금 오르는 거 보고 단타로 치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생긴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군요 그 거품이라는 게 그거구나 결국은 실거주 수요가 뒷받침되어야지 그 위에 투자 수요가 올라와서 가격이 올리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있어야 오르긴 해요 실수요만 딱 있으면 안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투자 수요가 빠졌을 때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드니까 인천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분석을 잘해야 되는 게 실수요가 수요가 있는 곳인지 그러니까 실수요자 10명한테 너 이 아파트 살래? 하고 물어봤을 때 이 아파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지 그 지역이 좋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인천뿐만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굉장히 곤욕스러운 질문을 받은 게 있었는데 어떤 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님 분이신데 지방에 50평대 아파트를 산 거야 정말 좋은 아파트야 그런데 3년째 안 팔린대요 3년째? 네 그래서 이제 분양가보다 많이 낮춰서 팔린데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싸잖아요 지금 50평대가 30평대랑 가격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싸다고 사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 심지어는 그걸 왜 사냐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희수성이라고 생각하고 대형이 이제 우리가 20평이 뜨면 30평이 뜨고 30평이 뜨면 40평 50평이 이렇게 가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50평대가 30평대보다 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평대는 실거주 수요가 있는데 50평대는 이건 투자 수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살고 싶어 산 게 아니라 싸니까 산 거거든요 싸니까 싼 건 싼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싸다는 이유만으로 살게 되면 100% 문제 생깁니다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수요라고 하는 것은 투자 수요도 중요하지만 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50평대의 실거주 수요가 많았다라고 하면 제가 걱정은 안 할 텐데 그냥 잠시 살다가 갈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저기는 월세든 전세로 실거주 수요가 아니잖아 그거는 나 진짜 또 은혜 받고 간다 제가 오늘 사회자인데 왜 아니 지금 제가 지금 머릿속에 어떡하지 포트폴리오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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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치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입지마다 다 달라요 서울에서도 심지어는 강남구도 다 되는 게 아니야 강남구에서도 입지가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강남구도 평당 천만 원짜리가 아직도 있어요 놀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것들을 추천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거는 분양가도 천만 원 지금도 천만 원이면 이유가 뭐겠어요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건 아마 월세 세팅을 해놨을 겁니다 월세 수익류만큼 매매가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피스테라고 똑같은 겁니다 오피스테도 가격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입지별 상품별로 쪼개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새 아파트인지 기준 아파트인지도 보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분명히 입지가 아무리 좋은 지역에서도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것들이 100%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도 구분하는 눈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러니까 입지 대 상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품은 좋지만 입지가 떨어지는 곳 입지는 좋은데 상품이 떨어지는 곳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책에 쓴 게 그 내용이고 강의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입지 입지 하는데 입지 좋은 입지만 설계하는 게 아니라 입지에다가 상품을 엎어서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입지가 좋게 되면 상품 경쟁력이 조금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데 입지가 나쁘게 되면 상품 경쟁력이 좋을 때만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출구 전략을 또 짜셔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입지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입지가 입지하면 당연한 얘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모르고 이거를 대해서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워요 이게 지금 저기도 올랐으니까 여기도 오르고 그런 시장이 돼버렸는데 아 이거 오르겠다 계속 저거 개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 또 가격 가격 가격도 봐야 되는 건데 가격은 입지랑 상품이 결정해 주는 거지 가격이 입지랑 상품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고 따라오는 거지 그리고 상한선은 없어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상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상한선이 없다고 보셔야지 그럼 압구정동도 평당 1억 1억이 아니라 거긴 2억이에요 죄송해요 2억이랍니다 네 거긴 1억 갖고 만족할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서 거긴 재건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2억이랍니다 거긴 안 팔아요 사람들이 안 팔아요 매물이 없어요 생각보다 단지 규모에 비해서 왜 안 팔겠습니까 그 낡은 주택 40년이 넘었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게 투기 수요예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수익을 차익을 내가지고 딴 데 투자하고 그런 게 투기 수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인천으로 다시 돌아가서 인천 얘기하다가 또 서울 왔네요 제발 인천 인천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서울로 오는 철도가 3개나 되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안 오를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인천은 수요가 말씀드린 대로 한정이 돼 있어요 인천 인구가 300만이에요 300만 중에서 인천 자체 수요가 몇 만이니까요 저는 50만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천은 서울 옆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광역시 중에서 제일 비싸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 최소한 서울 반값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해도 다른 광역시에서는 반값은 되니까 그런데 좀 부산보다 싸요 그렇죠 인천 대구보다도 싸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인천에 투자를 했을 때 이제 빌라 월세 투자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기준점이 뭐냐면 인천 끝까지 왔는데 인천 포기하면 바다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다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세가 그 월세를 주고 살 만한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끝까지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냥 월세로 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실거주가 있는지 여부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천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 지형상 뒤에 배우 수요지가 없잖아 그래서 없어가지고 그나마 송도 청라 영정도를 개발하긴 했는데 그거라도 개발 안 했으면 인천은 더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역 위상을 많이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 시장님이 하실 일은 결국은 인천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하고 연계성을 많이 높여주는 것들이 필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 교통망을 만드는 걸로 많이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TX 하나로 지금 엄청 기대를 하고 있어서 하는데 또 이제 미뤄진다 얘기 나오고 내년 원래 올해 9월 달에 나오기로 했어요 내년으로 이제 연기되고 그다음에 또 계양구 안에 계양구 테크노밸리가 있거든요 네 많죠 서운단지 옆에 그것도 취소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뭐냐면 인천에 일자리 들어온다 그러면 다 취소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지 채울 수 있는데 어디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디서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줄 때가 가게 내버려 두겠냐고요 아마 그게 협상이 안 돼서 취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어디를 누르면 어디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판교회는 제일 테크노밸리가 대부분 다 신규 창출이야 그런데 창출이다 보니까 2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 개발한다 하더라도 다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첨단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요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주거수뿐만 아니라 기업체 수요도 이게 자원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인천을 정리를 하자면 입지의 키방패터 중에서 주거는 아까 전에 청나랑 송도랑 도심 재생으로 들어가고 교통망도 얘기를 했고 일자리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포괄적으로 들어갔지만 결론을 얘기하자면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조사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IMFG 하시는 것처럼 현장 가보셔서요 중개업자들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실수요인지 투자수요인지는 가봐야 알아요 등기부등고 뛰어선 모르잖아 그렇잖아 그분들이 실제 거주하는지 투자하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 집 마련할 때는 밝은 날 가세요 왜요? 눈 오거나 비 오면 우중충하면 거기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밝은 날 한번 가보고 우중충한 날도 가보고 자주자주 가보는 게 돈 버는 비결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밝은 얘기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부를 거예요 저도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 해봤네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나 혼자서 농담을 하고 나 혼자서 웃어봐 아니 막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이 좀 풀렸는데 시간이 돼서 다음을 기대하면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아임에피님 불러주세요 열 번째 댓글분에게 스타벅스 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부분 없애야 될 것 같아 저희는 그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막 준비해가지고 감성 키워드 얘기하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한테 감사하고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쇼의 세상 답사기